엄마야 누나야 반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에서는 Am, C코드, G, Em, Dm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측은 나오지 않았던 Dm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이 Dm 코드는 Am에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Am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m에서 1번, 2번, 3번, 이 3번 손을 뗍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간격을 유지해서 같이 떨어져서 한 칸씩 내려갑니다. 그럼 지금 맨 밑에 줄과 3번 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Am 올라갈 때는 다시 그대로 떨어져서 한 칸씩 올라갑니다. 2번 줄과 4번 줄입니다. 먼저 이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번과 2번이 떨어져서 한 칸씩 그대로 내려가죠. 다시 그대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 연습을 먼저 잠시 하셔야 됩니다. 한 5분쯤 하신 다음에 아 좀 되겠다 싶으시면 내려간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칸은 하나, 둘,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번 손을 쓰지 않고 4번 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손을 써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이 손은 가늘기 때문에 2번 줄을 잡았을 때 1번 줄에 닿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상 아주 좋은 위치를 새끼손가락이 누르게 됩니다. 바로 플랫에 가깝게 누른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3번 손이 나중에 여기에 4번 줄에 있는 팔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빼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이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 분들은 새끼손을 쓰는 습관을 조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A마이너 3번이 빠지고 내려가면서 1, 2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새끼손이 들어갑니다. 떼고 올라가면서 A마이너 3번은 빠지고 1, 2가 그대로 내려가고 새끼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 A마이너 D마이너 A마이너 D마이너 나중에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연습을 최소한 3일 정도는 하셔야 약간 몸에 익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엄마야 누나야 반주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A마이너 D마이너로 가는 연습을 3일 정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우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노래를 반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한 번씩만 긁으시면서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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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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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십니다. 좀 되면 노래를 곁들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야 도나야 강렬살자 그 회는 그 자리는 큰 모래 빛 티빈 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렬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적용이 되면 한 마디에 세 번을 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하늘나라 동화와 같은 방식으로 치면 됩니다. 한 마디에 세 번씩만 치게 되고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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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노을에도 엄마야 그나야 가득한 살짝 엄마야 그나야 가득한 살짝 그의 노을에도 엄마야 그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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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한 살짝 그의 노을에도 엄마야 그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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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